어 잠시만 돼지네 저거 잡으면 저거 그거 주지 않나? 기다려봐 일단은 아 아 대장에서 아 아 맥 가죽 아 빠른 저장 맞아 없는게 좀 아쉽게 아 아 아 멧돼지인가 아 이걸로 지가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배낭 좀 만들고 싶은데 말이집니다 아 진짜 뭐 만들 수 있는게 없구만 뭐 개가죽? 뭐 만들어 놓지 뭐 어? 여기에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 말입니다 가방이 꽉 차서 설마 이걸 못 가져가는 겁니까? 아 미치겠네 이거 가득 차서 비싼데 뒤에? 집 뒤에 있어요? 그렇네 돈 다 아깝다 그냥 버리는 거 어? 심상치 않은데 여기 호랑이 있는데요? X됐다 등을 보이면 난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 호랑이 봤어 호랑이 봤어 호랑이 봤어 호랑이 봤어 호랑이는 보면 안 돼 호랑이를 보면 미친듯이 도망가 호랑이 봤어 저기 척 그거 이런대 음 그거 나 척 쳐 쏟아 두 명이 있어 저 멀리 있었네 완전 멀리 있었잖아 넌 넌 넌 넌 넌 넌 왜? 쟤부터 죽여야겠구나 쟤부터 죽여야겠구나 적기적은데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적기적은데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돼있어 여기 바뀌었어 쟤부터 죽여야겠구나 안 들켰지? 들켰네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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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들키냐 생각나네 무섭다 헐 저게 많이 오네? 괜찮습니다. 아! 아! 너 나에게 종알 좀 줘야겠다. 나 총을 없나봐. 진짜 큰일 났다. 총을 없으면 어떡해요? 슬로우모션! 내 인생의 슬로우모션! 슬로우모션! 총 안에 없어. 아주 혼나기라네. 총을 없다. 진짜 빨리. 세상이 세상이. 큰일 났다. 총을 내가 정말 안 아꼈었나? 저 호랑이다 호랑이. 치료! 또 슬로우모션 내 인생에. 아 이건 총알 때문에 그랬다. 짜증나네. 여기 안 지나가. 여기 어차피 그냥 지나가자. 여기 꼭 할 필요 없잖아. 맞지 않습니까? 단발로 쌓여. 오케이 오케이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따닥 따닥 이렇게 쌓이겠어. 견복이 부터 없애고 일단. 견복이 없으면 뭐든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. 견복이 없으면 뭐든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. 그만 싸우자. 나 싸우자. 아! 내 팔. 동아리 밝혔네. 여기 불 났네 이게. 어딨는거지? 보이질 않아 왜 안맞지? 총알이 이상하다 수체가 안보여 싸워 싸워 엄마 한명 더 뭐야 좀 많이 왔는데? 왜 지원이 왔냐 나 분명히 나 어딨어? 한명? 여기 뜨는데 또 분명하며 뜨는데 이거 이상하다 여기 어디야? 아 얘구나 이거 쓰러져 있냐? 연락병때매 죽은척했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점령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? 팔 수 있다 아 지갑 와 지갑 내가 미치겠다 지갑때문에 못팔았지? 지갑부터 한번 제작하러 갈까? 화식초 아 맞다 탄약부터 화식초 잡으러 갈게요 이쁘대 금방 무슨 소리 들렸네 beautiful 아름답다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올라가라는 소리 안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게 뜨는데 저 집안에 있나본데 일단은 화식초부터 아 M 눌러야되지? 여깄다 어 차 좀 세게 해 얘들아 지금 안팔아져서 기다려봐 아 가방 때문에 안되려나 아 맞네 팔 수 있겠다 내가 탄약 이런거 샀으니까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쁘네 원줌이 앞에서 춤추잖아 노래 좋고 춤도 잘 추고 좋습니다 와우 이쪽이 맞나 가다보면 길 있겠지 뭐 어 어 살려줘 하하하하 아 세상이 이쪽이 아닌데 저쪽 아 저쪽 맞네 어어어 어 올라왔다 겨우 아 제가 사실 무면허 무면허 운전이라 걸어다니는게 좋을거 같다 아니 원래 운전 잘하는데 오늘따라 운전이 깔끔하지가 못하는데 오늘따라 운전이 깔끔하지가 못해 야 내려 내립니다 이러면 어 안내리네 아 저기 어 저거 보물 어 오 선전등 제가 만들러 가는중 반대방이 아닌데요 뭐야 나 느낌표를 향해 가고 있었어 지금 하하 하하 어 어 암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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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악어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미안 미안하다고 아 아 끝까지 오겠다 끝까지 오나 쟤네 미안 와 진짜 깜짝 놀랬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 저기있다 간전하게 여기로 이렇게 가자 계속 따라오네 나 좀 사냥하자 미안하다 아 모르겠다 악어한테 물린게 차라리 나겠다 악어 조심 악어한테 물릴 수 있습니다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악어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죽으면 안되는거니 모르겠어요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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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어허으 Aww 뭐 걷 dak뭄 Poly 뭔 나는 뭔 다 만나 여기서 여기서 다 맞나 나는 와 진짜 와 진짜 살이 힘드네 비싼거 좋습니다 거의 사파리구 아 미안 나 찾으러 왔어? 아 죽었다 이거 저장 안돼요? 표범이랑 됐겠죠? 안됐나? 야 왜이렇게 멀어요 왜이렇게 멀쩍이 어? 안됐나? 안됐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